자 이번 시간에는 제 4편 보일러 취급 및 안전관리 제 1장 보일러의 운전 및 조작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일러의 운전 및 조작에서 보일러 취급 책임자가 보일러를 관리할 때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자세 생각. 해야 될 것. 염두에 둘 게 뭐냐.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안전. 세이프티. 안전. 안전 확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경제성. 경제성. 경제적인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안전과 경제성. 경제적인 거 외에도 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안전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일러의 운전 조작에서 가동 전에 점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동 전에는 뭘 점검해야 되는지. 이것을 신설 보일러인 경우하고요. 사용주인 보일러. 그리고 장기 휴지 중인. 휴지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소리죠. 그러한 보일러. 여기 세 가지를 구분해 볼 텐데요. 맨 처음에 신설 보일러. 이것은 어떤 내용이 있냐. 동 내부 점검. 그리고 연소실하고 연도 점검. 그리고 노병 및 내와재 건조 상태 점검. 플러싱. 소다 끓이기. 외부 점검. 이러한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것을 막 집어넣으면서 다음 중 신설 보일러의 가동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을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동 내부 점검을 보시겠습니다. 교제 보시면 내부의 비수 방지 간 기수 분리기 등의 기기의 부착 상태를 점검하고 공구나 기타 물건 등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두 번째 보면 맨홀, 청소구, 검사구 등을 점검하고 점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개방되어 있는 것은 뚜껑을 닫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을 살짝 바꿔서 뚜껑을 열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방되어 있는 것은 뚜껑을 닫고 이렇게 안 나오고 맨홀, 청소구, 검사구 등을 점검하고 하고 뚜껑을 열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죠. 닫고 밀폐시킨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 급수를 하면서 저수위 경복의 연료 차단 등의 인트로 이것이 정상이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만수수의 정상 사용 압력보다 이거 줄 쳐 놓으세요. 10% 이상의 소압을 가해서 누설 유무를 확인합니다. 연소실 연도 점검을 보겠어요. 이거는 연소실 연도 노벽 등에 불필한 거가 있나 확인하고 그리고 연소용 공기 연도, 댐퍼 개폐 작동 상태 점검 그리고 매연 제거 장치 이상 유무 점검 뭐 이런 것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노벽 및 내화재 건조 상태 점검 자연 건조 시에는 10에서 15일 정도 화염에 의한 건조 시에는 약한 불로 72시간 정도 건조한다. 자, 다음에 플러싱 이거 중요하죠. 플러싱에 이제 두 줄 있는 거 이제 줄 중 쳐 놓으신 게 좋겠어요.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플러싱. 알칼리 세정과 소다 끓이기를 하기 전에 처리 방법으로 이렇게 나와요. 알칼리 세정과 소다 끓이기를 하기 전에 처리 방법으로 그러니까 플러싱 한 다음에 알칼리 세정 또는 알칼리 세관이라고 하죠. 알칼리 세관과 소다 끓이기 한다 그 소리죠. 하기 전에 처리 방법으로 물이나 히드라진 이것도 이제 기억해 두셔야 돼요. 히드라진 얼마? 100ppm 물이나 히드라진 100ppm 정도를 첨가한 세정수로 펌핑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뭘 찾아야 돼요? 플러싱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막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플러싱 한 다음에 알칼리 세정 혹은 알칼리 세관 이거 하고 소다 끓이기를 하죠. 이제 알칼리 세관은 이제 그 관 내부에 있는 거 유지가 있으면 그거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소다 끓이기 소다 보일링이라고 써 있죠. 이것도 역시 주로 유지 성분을 제거하는 거죠. 제작 시에 내부에 부착된 유지분, 페인트류, 녹 등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저업 보일러에서는 0.2에서 0.3MP의 압력을 유지하면서 2, 3일간 끓인 다음에 추출과 급수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면서 서서히 냉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완전히 냉각된 후에는 블루타운을 실시해요. 그렇게 하면서 깨끗한 불로 내부를 충분히 세척시킨 후 정상 수위까지 급수를 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소다 끓이기 그래서 신설보일러 소다 소다 끓임 조작 시에 사용하는 약품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세 가지 나오죠. 제3인산 나트륨 이거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탄산 나트륨 그리고 가성 소다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설보일러 소다 끓임 조작 시에 사용하는 약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 거를 하나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3인산 나트륨 Na3PO4 탄산 나트륨은 Na2CO3 가성 소다는 NaOH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각각 사용량이 얘는 2에서 5kg 얘는 2kg 얘는 2kg 그리고 그리고 이제 계면 활성제도 이제 사용이 된다. 계면 활성제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섯 번째 외부 점검 급수를 행하면서 저수위 경보기 연료 차단 등의 인토록 장치 상태 급수 장치 연소 보조 개통 통풍 장치 계측기 밸브 상태 점검을 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사용 중인 보일러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사용 중인 보일러 이것의 가동 전에 점검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본 거는 새로 우리 이제 회사에 새로 설치한 보일러 인거고 이거는 사용하는 중에 있는 보일러를 가동 전에 점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면계 수위를 점검 한다. 수면계 압력계 및 각종 계기류 자동 제어 장치 점검 한다. 연료 계통 급수 계통 다 점검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맨 밑에 보면 5번부터 보면 각 밸브의 개피상태 확인 점검 6번이 중요합니다. 댐퍼를 완전히 개방 하고 뭘 한다? 프리 포즈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랫동안 안 쓰던 보일러 쓰려고 한다. 자 여러분 뭘 점검 하느냐 오랫동안 썼으니까 점검 할 게 상당히 많죠. 몇 가지 보면 기름땡크의 유량 가스 압력 확인하여 연료 공급에 이상이 없는지 얘가 연료 공급하면 잘 받아 먹고 잘 처리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료 배관에서 노설된 부분이 없냐 점검 하고 연료 밸브를 열어놓 씁니다. 화염 검칠기 점검 하고 유리면의 오염 부분을 깨끗이 닦고 연도 댐퍼가 연도 댐퍼를 점검 하고 댐퍼를 열어놓는다. 급수땡 급수땡 수위 배관에서 누수 밸브의 개폐 상태를 점검한다. 급수범프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경소 연화 장치 청관제 주입 장치 점검 수면기 압력 기 지지 장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안전벨브 본체벨브 점검 보일러 환기 상태 점검 등을 해야 하겠습니다. 보일러 운전 중의 점검 및 조작 보겠습니다. 이것을 점화 전 점검 사항 하고 보일러 점화 사항 보겠습니다. 점화 전에 뭘 점검 하냐 급수 개통 점검 연소 개통 점검 그리고 개측 제어 장치 점검 합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 점화를 보겠습니다. 유류 보일러 점화 자동 점화 하고 수동 점화 구분해서 보면 자동 점화 점화 전에 점검 사항을 확인한 후에 보일러 제어반 점화 스위치를 자동으로 설정하고 기동 메인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시퀀스 제어 하고 인트로 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착화되죠. 순서 잘 기억해 두실 필요 있겠어요. 송풍기 기동 연료 펌프 기동 노뇌환기 프리퍼지 그리고 노뇌압 조정을 하고 그리고 점화용 번호 착화 화염 검출 전자별브 열리고 주번호 착화 공기뎀포 작동 저연소 고연소 이렇게 간다. 자 그 다음에 수동 점화 프리퍼지를 정확히 실시하여 연소실내 미연소 가스를 배출하고 댐포 계도치를 낮추어 노뇌압 조절 점화봉에 불을 그쳐 연소실내 번호 끝에 전방 하부 10cm 정도에 둡니다. 연료 확인 확인하고 번호 기동 스위치 넣고 투식으로 점화 상태 확인하고 연료 서서히 개방 연료 밸브를 서서히 개방 연료가 아니고 연료 밸브를 서서히 개방 시킨다 그리고 공기 댐포 개도 치를 증가 시킨 후에 연료량 증가 시키는 방법으로 저연소에서 고연소로 조정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가스보일러 점화를 보겠습니다. 아까 유류보일러 본거고 가스 점화 전의 준비사항 점화 방법 이것은 유류보일러 동일합니다. 그러나 가스보일러는 폭발 위험성이 크잖아요. 폭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더 주의할 사항들을 열거해 봤습니다. 가스배관 개통에 누솔유물을 비눗물을 이용해서 점검한다. 연소실내 용적 4배 이상의 공기로 충분한 프리퍼질을 행합니다. 4배 이상 이때 댐포는 완전히 개방하고 행해야 되는 거죠. 화력이 좋은 가스 이용하여 점화는 1회로 착화될 수 있도록 한다. 갑작스러운 실화 시에는 연료 공급을 즉시 차단하고 원인을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긴급 차단 밸브의 작동이 불량하면 점화시의 역화 또는 가스 폭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점화형 번호의 스파크는 정상이냐 확인해서 이물질 카본 부착시에는 청소를 해야 되고요. 공급 압력이 적당한가 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증기 압력 상승시의 운전 관리 보겠습니다. 연소 초기의 취급 연소량을 급격히 증가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증기 압력 상승시 주의 상황들을 보시면 본체의 온도차가 크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고요. 국부적인 과열, 균열,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소시킵니다. 그리고 초기의 가동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서서히 서서히가 중요합니다. 서서히 하여 정상 압력에 도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증기 압력이 올랐을 때 오르기 시작할 때 취급 보겠습니다. 자, 증기앱으로 시작합니다. 공기빼기 밸브에서 증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공기빼기 밸브를 닫습니다. 수면계 압력계 분출장치 부속품 연결부 에서 누설 확인 후에 완벽하게 더 조이고요. 그 다음에 맨홀 청소구 검사구 등 뚜껑 설치 후분은 누설 유무 관계없이 완벽하게 더 조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압력계 감시와 압력 상승 정도에 따라 연소 상태 조정 하고요. 보일러 수위가 정상 수위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급수장치 급수밸브 급수체크밸브 기능 확인하고 분출장치 기능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급수의열기 공기열기 이것은 부연도를 이용합니다. 자, 증기압이 올랐을 때 치고 증기압력 얼마? 75% 이상 될 때 안전벨브 분출 시험을 합니다. 보일러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 관리 하고요. 보일러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관리 합니다. 연소 상태 확인하여 정상 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분출벨브 수면계 드레인벨브 누설 유무 확인 그리고 자동 제어 장치 작동 상태 확인한다. 자, 다음에 들어가고 주중기벨브 는 몇 분? 3분 이상 3분 이상 서서히 개방을 합니다. 항상 일정 압력 유지하고 부하측의 압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연소 상태 확인하여 정상 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관리사항이 그렇고요. 요거 보일러 운전 중에 장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자, 맨 처음에 이상감수 및 이상증발 이상감수는 이상하게 물이 줄어드네 뭐 그거잖아요. 원인을 보면 급수장치 능력 기능 저하라든지 급수 탱크 수량 부족 수면기 기능 불량 수의 제어 장치 기능 불량 분출 장치 에서 누설 등이 있겠고요. 요 조치 방법 어떻게 조치를 하냐 맨 처음에 연료 공급 차단 하고 그 다음에 연소형 공기 공급 정지 합니다. 그리고 주중기벨브 차단 보일러 수의 유지 확인 그리고 댐퍼를 개방 상태로 강제 통풍 시킨다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 증발 보겠습니다. 원인은 주중기벨브를 급 깨 한다. 갑자기 확 연다. 이상 증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수의 운전 시 그리고 증기부하 과 대할 때 그리고 보일러 수의 불순물 이 다량 함 되었을 때 그리고 보일러 수의 농축시 그리고 증기 압력을 급격히 강화시킬 때 등이 있겠다. 영양은요. 어떤 영양이 이상 증발이 되면 수면기 수의 확인 곤란해지죠. 그리고 안전벨브 오염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증기 오염 및 가요 월다가 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워터애머 수격 작용 이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수의 사고의 원인이 되죠.